아! 이건 뭘래? 고통이다! 빨따 빨따 왜? 춥겠다 어떡해 아 뭐 이렇게 다 드러누셨어 우리 아버님이 싫어하시겠네 왜 우리 아버님이야? 아 이게 좀 야해 요즘 많이 터졌어 입가스 터져가지고 아 곧 여기서 쥐가 내릴 거 같아서 어떡해 어떡해 드레스를 하면서 너무 날 과대평가 하셨어 돌려요 어떡하지? 왜? 만지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응 아빠 봤지? 내가 먼저 잡았다? 가면 다른 부분들 만났잖아 다른 부분들 누가 누구 보고 싶어? 그냥 뭐 보면 되게 가족 같은 느낌 나한테 아쉬우게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했어 베스트 커플 우리 잘 어울리니까 어 우리니까 우리 진짜 엄청 잘 어울리잖아 우리 아아 커플인데? 아아 좋아 covenant 감사합니다.